접촉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 정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앞에 계신 스태프들께서 한 분 한 분씩 안내 사항을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그 사항에 맞춰서 안내에 따라 한 분 한 분씩 이동해서 사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안전에 주의해 주시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떨리시겠어요 설레고 기분 좋으시고 얼마나 얼마나 반가울까요 항상 결과물로만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을 직접 보게 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뭔가 공식적으로 사인웨이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어서 저도 지금 너무 떨리는 이유입니다 아 근데 그 에너지조차도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아요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아주 선대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전용 사인지가 있다 라는 것으로 요로것은 아주 소중하거든요 예 자 첫번째 주의해 주의하구구입니다 아 네 네 자 한 분 한 분씩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질서 잘 지켜주시고 첫 번째 주인공이 사인을 받아 가셨고요. 이제 한 분 한 분씩 차례대로 즐거운 시간을 짧게 나가 던져보겠습니다. 아디라스 강남 브랜드 센터 리뉴얼 오픈 기념 그리고 아디라스 엠보소드로 활동하고 계신 정우현님의 팬사인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정우현님께서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오늘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눈치껏 살짝 끌 수 있으면 오늘 굉장히 행운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판매가 통화aciones 변화하는 중입니다. 한 번 정리해볼까요? 한 번 정리해볼까요? 한 번 정리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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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내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접촉은 티해 주시고 셀카와 핸드폰 촬영은 근접 촬영은 금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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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